장릉 영월의 장릉입니다. 영월의 장릉에 왔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나무가 쫙 깔려 있습니다. 아... 이렇게 돼서요. 푹신하고 숲이 아주 이쪽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데크가 깔려있구요. 이쪽으로 가면 산책길이 아주 길게 한 시간 정도 돌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산길 이쪽이 주차장 저 밑에가 맺혀서 여기 이렇게 청소하는 데 있네요. 이곳은 영월의 장릉입니다. 외뱅 등산로 늑말 늑말 외뱅 등산로 이쪽이 장릉 장릉 장릉이 이쪽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세계에서 도용하는 영월의 장릉 장릉 아... 깨끗하죠? 아주... 이쪽은 장릉에서 조금 넣으면 있는 주차장 양말 웰빙 등산로 양말 웰빙 등산로 주차장이 이렇게 화장실 여기 있고요. 청소 했어? 네 나와요. 제가 한번 뿌려봐. 나오네. 에어를 한번 뿌릴까요? 오늘은 금요일 9월 6일인가요? 영월도 나무도 좋고 나무예요 아 이런 데가 산책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환경이 착한 좋습니다 환장실도 깨끗하고요 나무 봐 우와 죽여줍니다 나무가 여기가 주차장은 그렇게 넓은 건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차박하기 괜찮아요 여기도 있고 차박하기는 이쪽이 아 네 차가 좀 다녀서 시끄럽습니다 우리 캠핑카는 저쪽에 두대 주차 있죠 저쪽에 새어났어요 영월에 오시면 여기에 꼭 한번 오세요 아주 좋습니다 전나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나무 길 화장실도 한번 볼까요? 화장실도 여기 깨끗합니다 영월 주민이 많이 찾는 이곳